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넣으워 이거 또 팔아 여보 어인데 morally 써 똑같은 카드가 왜 거짓말 하지 마 잘못 본 줄 알았어 왜 ㅂㅅ 뭐라고 오늘 이렇게 많이 살았어 조금만 사오라니까 오빠가 사오라고 했잖아 왜 아닌 척해 어 아니 몇 개만 사오라고 했지 이렇게 많이 사오라고 했다 내가 언니 왜 웃고 있어 그냥 미소가 나오는데 배틀 투 배틀 스타디움 얘 뭐더라 얘? 생겼마 얘 뭐지? 펄기아입니다 아 펄기아 이거 뭐지? 디아루가인가? 아 디아루가 한국에서 디아루가 펄기아 나온 게 있었거든 무슨 카드팩이었더라? 디에스 저걸로요 아 맞다 맞다 그래 스페이스 저걸로 우리 중에 제일 포켓몬을 잘 알아 아니 처음 보는 게 많더라고 거기 가니까 이거는 그냥 카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악세사리 같은 게 들어있나 봐 이건 뭐야? 무한 다이노입니다 아 무한 다이노? 왜 이렇게 잘 알아? 캄겸이는 포켓몬 마스터야 이거 뭐야? 이거 그거잖아 양천의 볼드 태클 영어판 어디 가? 카드 어디 가니? 그리고 이거 대왕 피카츄 카드 들어있어 나는 피카츄 아니라 벌들인 줄 알았어 이게 어떻게 봐서 벌이야 귀여운 거 말고 멋있는 거 사오지 사 왔는데도 뭐라 그래? 아니 이왕이면 이거 이런 거 봐봐 이거 봐봐 리자몽이랑 레시라몽 얼마나 멋있어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리자몽 그게 리자몽이잖아 어 근데 리자몽 나오는 거 아니야? 샤이니스타? 20개나 사왔어? 고맙네 이렇게 많이 사오고 빨리 이제 장갑을 준비하시죠 장갑이랑 가위 나 킨들샵 갔다 온 이후로 무조건 장갑 끼고 뽑고 계가 있어 이게 몇 장 들었지? 이게 뜯어볼까? 오 이거 봐봐 끊는 것도 이상해 오오오오 이런 식으로 멋있다 뭔가 소장같이 우와 이야 다르네 방금 소리 들었지? 오우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구나 오잉? 오 이게 뭐야 이렇게 랜덤하게 안 들어 있고 이런 카드는 보통 좋은 게 안 나오던데 대충 삭 한번 둘러보자 우리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술록. 술록. 물 에너지. 물 에너지. 물 에너지. 뭐야 이거. 다 웰컷 아니야? 어? 설마. 아 설마. 아 미치겠다. 아 끝이야. 아휴 어떡하냐. 근데 여보 의외로 이게 전설의 카드 아닌가. 아 어지러워. 아 진짜 어지러워 하다. 쓰락 쓰락 쓰락. 곰. 어 나 요즘 아르세우스. 닌텐도 포켓몬 아르세우스에서 얘 타고 다니는데. 아 그래? 곰 어. 이 곰이 뭐를 막 땅 파서 뭐를 찾아내. 우리 홍이처럼. 땅 파면 막. 오. 오. 부위스터. 야 이게 거의 레어 카드 아니야? 난 잘 가지고 있어봐. 냉. 여우. 파? 파. 바늘 종. 이게 뭐야. 바늘 종. 얼음 과자. 얼음 과자. 백마 버드렉스 울트라 레어 카드가 나왔어. 드디어 보람을 좀 느꼈어. 유알 유알. 백마 버드렉스 울트라 레어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깐만 왜 백마 버드렉스 맞아? 흑마 버드렉스인가? 흑마 버드렉스야 현경아? 흑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흑마 버드렉스야? 네. 아 여기 있다. 우와. 와 미쳤다. 야 이거 봐봐. 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홀로그램 봐봐 여보. 보라색에 마치 금방이라도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뚫고 나오는 그런 비쥬월을 하고 있지. 오. 뒤에 또 뭐가 있어. 여보. 와 한 팩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갑니다. 하나. 둘. 하나. 셋. 우와 특이의 카드다 이거. 현경아 이거 이름 뭐야? 드레디어. 드레디어. 아. 이 친구 이렇게 보니까 알겠다. 얼마야? 64,000. 아니. 이렇게 보니까 알겠지? 아 이 친구구나 드레디어. 슈퍼 레어 드레디어 카드 뽑았습니다 지금. 흑마 버드렉스 바로 뒤에. 지금 와 어떻게 이렇게 겹쳐져 있냐? 와 드디어 나왔다. 바로 퍼펙트 핏을 꽂아 버려야지요. 갑자기 목소리가 좋아졌어. 아 당연하지. 크 에스포 타입이구나 이 친구. 근데 한국으로 하면 가격이 별로 안 있어거든. 12만 원이라면서. 아니 영어로. 영어로 하면 얼만데? 3.3달러. 3.3달러? 잘못 나왔다 그거. 아 이거 이상한 거 같아. 이렇게 저렴할 리가 없. 저렴할 리가 없다 이거. UR 카드다. 여러분들 이거 카드 좋은 카드인지 아닌지 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가보자 해봐. 우와 이거 신기하다. 이것도 그렇게 떼지나? 아니지로. 우와 이거 봐봐. 일단 방금 뜯은 요거 두 개. 두 박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카드. 이건 뭐 뜯어볼 필요도 없는 거 같아. 포켓몬 카드 게임 할 때 필요한 악세사리 같은 거랑. 주사위. 그러니까 이거 한 박스로도 포켓몬 카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네. 재밌겠다 근데. 여기 두 개에서 어떤 친구는 이거. 너는 이거 나는 이거 뽑았는데. 하나는 북밥 하드렉스 나오고. 그렇지. 하나에선 좋은 카드 막 두 개씩 방금처럼 나와버리고. 여기서 안 나와버리면. 싸워 언제. 싸우면 나는 그 친구랑 끝인 거야. 그 친구랑 끝인 거야. 이건 뭐야. 어 이건 이제 서비스팩. 썹스 썹스. 일단 썹카부터 뜯어볼까 우리. 자 기분 좋아졌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꾸삐님의 기분이 오 상승했습니다. 자 바로 가봅시다. 돼지. 여우. 마늘. 마늘. 쪼요. 어 이거 뭐야 여보야. 고마워 싱가포르 갔다 와줘서. 나 빼고 싱가포르 갔다 와줘서 고마워 여보야. 이 카드는 도대체 뭐하지? 내가 먼저 봐볼게. 알았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봐봐 봐봐. 아 특일 카드다. 저 친구는 이름이 뭐야? 자시한 특일 카드야. 와 포켓몬이랑 사람이랑 같이 있는 카드는 무조건 좋은 카드거든. 오 5만 5천원. CSR. 자시한. 야 바로 이건 퍼펙트 핏에 넣어줘야지. 재밌는데 좋은 게 나오니까. 여보 이거 날쌩마. 포인터 지나면 날쌩마. 쌩쌩 달려라 날쌩마. 히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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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어? 이제 좀 알지. 이제 좀 아네 여보. 히드런 브이맥스 카드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알기로 한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4천 원인데? 네 죄송합니다. 4천 원. 이거 또 다른 애들 들었네? 뜯어볼까? 속지마. 속지마라고? 뜯어보자 일단. 요렇게 보면 나와. 진짜 없네. 깨끗해. 깔끔한 노란색이야. 바로 그냥 갑니다. 자 갑니다. 깜지곰. 지금 테두리가 은색이야. 저것도 슈퍼레어급 카드라는 거지. 자 갑니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한카리아스. 한카리아스 슈퍼레어 카드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긴 애가 없는데? 10만 원? 배틀리전? 3만 원이라고? 한카리아스. 왜 웃어? 롯데월드인 줄 알았어. 하나 더 남았다고. 바로 갈게요. 코일. 깜지곰. 두둥.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까 그 친구다. 그 친구 드레디어. 2천 원. 네 2천 원. 당첨. 봐봐. 내가 말했지 여보. 똑같은 요거 했는데. 지금 하나에선 좋은 거 나오고 하나에선 안 좋은 거 나왔잖아. 그러니까. 친구 잘 만나야 돼. 뭐가 날지 계속 모르잖아. 오늘의 교훈. 친구와 다투지 말자. 게임을 시작하지. 이거 봐봐 여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데? 포장지 낭비 아니야? 빌로윙 스모크래. 스모킹 머신인가 봐. 히팅 에너지. 어 이거. 어? 어?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에이씨. 이거 석호보. 우와 루기야. 와 루기야도 이렇게 홀로그램 뽑았어. 그리고. 우와. 우와. 비카볼트. 이 카드. 브이카드 뽑았어요. 어. 오. 이거 슈퍼레어 같은데? 한국에서는 6,000원인데요. 얘는? 달막화 가라르모습입니다. 어휴. 뭐 그렇대요. 우와. 매더 가라르모습입니다. 한국에서 9,000원이요? 이 카드가요? 오. 그래도 이거 슈퍼레어인 것 같아요. 매더 가라르메더 슈퍼레어 카드 뽑았습니다. 약간 시계같이 생겨가지고 시공간을 뒤틀고 있는 그런 시계같이 생기기도 했고. 코가 약간 몬스터볼인데 얘? 이게 입인데. 아 얘 입이야? 게임 속에서는 그걸로 플레이어를 낚아서 던 역할을 해요. 개무섭다. 은색이야. 어? 여보. 뭐가 나왔어. 거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오만다. 야. 오만다? 브이카드야. 근데 이게 일러스트가 좀 특이한데 예쁜데? 4,000원. 아. 에스퍼 에너지. 이야. 이 포켓몬의 에너지가 모두들 합쳐져가지고 노말 에너지인가? 어. 아무튼 올드 PC. 오래된 컴퓨터라는 뜻이지. 여보 이거 자 가까이 자세히 봐봐. 옛날에 나 포켓몬 게임 했을 때 그 화면이야. 얼마나 옛날에 한 거야? 나 이거 이거 포켓몬이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거든. 진짜 옛날 그 화면이야. 그 카드 가져 오빠가. 내꺼 이거는. 이거는 오 프리즘이야. 멋있다. 에이 뭐야 크로벳. 아 진짜 떨렸잖아. 아니 봉입률이 왜 이래? 브이맥스 카드도 거의 안 나오는데? 나 이거 오늘 썸네일 다이아몬드손이라고 이거 쓰려고 그랬는데 어떡해? 꾸삐님 똥손이네요. 똥손이라는 댓글도 있었어. 그걸로 바꾸면 돼. 아 그래 그걸로 바꾸자. 자 바로 가자. 칠링 리전. 활활의방. 이게 뭐야 분식집? 오케이징. 오케이징. 봐봐 오징어인데. 양쪽에 지금 자기랑 같이 요리를 해 먹는 재료들이 이 오징어랑 같이 있는 거야. 오. 하나. 둘. 셋. 아 제라오라. 얘는 있었어 우리 뽑은 애야. 나는 환상입니다. 얘 환상 포켓몬이야? 네. 환상적이지 않은데? 럭키에너지. 폴리곤2. 야 실화냐? 와 봉입률 벗어? 끝났음? 오. 아 나는. 안되겠다. 필살기. 아니 어떻게 리자몽이 그려진 부스터팩에서 리자몽이 안 나올 수가 있냐? 펜션이 요거는 부스터팩 뒤에 붙는 영상입니다. 네. 오케이.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와. 야 공작새 같아 한 마리에. 오 진짜 많아. 와 이거 봐봐. 오 이거 좋네. 멋있다. 오. 카드가 많네. 가운데 여보 근데 그거 알아? 대왕 큰 포켓몬 카드가 있어. 한 장이야? 어 한 장이야. 앙. 열었습니다. 떨어져 나오네. 조심해. 한 장 들어있나 봐 여기에. 태그팀 GX카드야. 이것도 팔아 여보? 어 있네. 있어? 똑같은 카드가? 왜 거짓말 하지마. 잘못 본 줄 알았어. 왜? 28만원? 뭐라고? 28만원. 28만원짜리 카드가 널려있어 이렇게? 공항에? 이거 봐. 와 맞네. 울트라레어 카드네. 근데 여러분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것도 포켓몬 카드 할 때 친구들이랑. 내 도전이야. 같이 게임하게 해주나요 이 카드도?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더울 때 이렇게 붙이고. 아 그렇게 하지마. 지금은 얼마짜리 붙여요 지금. 아 그래. 그거 알아? 여기에 세 가지 부스터팩. 칠링 리전 세 개. 그리고 세레비. 비비드 볼테이지. 양천의 볼드테클. 그리고 에볼... 에볼... 이볼빙... 스키스. 림피아. 레쿠자. 창공 스트림이 들어 있나봐. 여기서 이 레쿠자 특일 카드가 또 나올 수 있겠다 여보. 영문판 레쿠자 특일 카드. 진짜 지금 다 망했잖아 우리가. 광석. 아줌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나왔네. 야 날강도 아니야 이거. 이거 왜 이러냐 카드? 이거 잘못 사온 거 같아. 아 이거 진짜 안 나오네. 100만 버드렉스. VMAX 카드 등장했습니다. 버드렉스 카드가 내가 진짜 많구나. 며칠 전에 내가 버드렉스 CHR 뽑았잖아. 맞아 맞아. 뿔 에너지. 글로벌. 럭키 에너지. 아이고야. 저 봉투 이제 끝났어요? 없어. 끝. 지금 그 10장 다 깠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28만 원짜리 카드 하나만 주면 다야? 한국어를 한국 돈으로 28만 원이죠. 영문판은. 28만 원 맞다니까. 아닌 거 같아. 아 진짜 똑같은 카드인데 어떻게. 얼마인가요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 대왕. 대왕 카드. 아 대왕 카드? 그거 카드 게임에서도 그거 가지고 나오잖아? 친구가 너 집에 가라고 그럴걸? 이게 나 좋아할 거 같은데 나는. 홍이야 그래 안 그래? 전 좋아요. 홍이야 이거 거대한 카드 어때? 간식이나 주세요.